들으면 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책추남TV. 오늘의 추천도서는 지난 시간에 개관을 해드렸던 책이죠. 통증유발자 마음. KBS 다큐멘터리 마음에도 출연하셨고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통증혁명의 저자인 존 산호 박사님의 저서죠. 아주 심신의학의 개척자 중에 한 명으로 긴장 근육염 증후군 TMS라는 새로운 개념을 확립하여 수술이나 약물 물리치료의 필요성을 일체 부인하고 30년 이상 심리교육만으로 또는 정신요법을 가미해서 수천명의 심각한 통증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한 훌륭한 의사선생님이십니다. 이 책에서 6명의 또 성구적인 의사 선생님들의 연구가 있는데요. 그중에 고혈압과 심신의 관계 새로운 패러다임 그래서 세뮤엘 맨 박사님의 고혈압에 관한 연구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함께 소개해드려 봅니다. 세뮤엘 맨 박사는 내과의사 겸 연구원으로 웨일 코넬 의료센터와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병원의 유명한 고혈압센터 임상의학 부교수다. 고혈압의 의학적 측면과 심리학적 측면 모두를 아우르는 그의 연구는 뉴욕타임즈 등의 언론의 기사화되기도 했다. 그는 여러 곳에서 강의를 하고 전문지의 많은 기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고혈압의 심신상관성에 관한 저서인 고혈압 치료 혁명적인 새 접근을 편했다. 맨 박사가 쓴 이번 글이 이 책에 포함된 것은 억압된 무의식적 감정 때문에 고혈압이 생긴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확립한 유일한 고혈압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이하 맨 박사의 글이다. 고혈압과 심신의 관계. 새로운 패러다잉. 심리적 요인이 고혈압의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일까.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대부분의 고혈압은 아니라 해도 일부 고혈압의 경우 명백히 심신과 상관성이 있다고 나는 믿는다. 또 심신상관성이라는 것은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사뭇 다르다고 나는 믿는다. 고혈압의 원인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복잡 다단하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고혈압은 약 40%가 유전 때문이고 3-40%는 식습관과 체중 과다, 소금 과다 섭취, 운동 부족, 알코올 라면 같은 생활 습관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 나머지 20-25%는 심리적 요인 때문이다. 고혈압 치료 혁명적인 새 접근법. 그리고 1999년에 출간된 책을 요약하게 될 이번 장에서 나는 통합의 심신이론과는 사뭇 다른 내용을 전달하고자 한다. 또한 각자의 고혈압이 심리적 요인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래야만 어떻게 치료할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고혈압의 심신상관성에 대한 옛 패러다임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언급하게 될 것이다. 옛 패러다임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적 고통 때문에 고혈압이 생긴다는 것으로 널리 믿어온 오래된 관점이다. 안타깝게도 이 관점이 심신연구를 지배했고 우리의 이해나 고혈압 치료법은 나아지지 않았다. 내가 제시하고자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우리가 억압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감정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새 패러다임은 대단히 일리가 있으며 옛 패러다임과 달리 고혈압 치료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고혈압만이 아니라 옛 패러다임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다른 많은 증상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 옛 패러다임과 새 패러다임 과거의 인기를 끈 패러다임은 자주 긴장을 하거나 화를 내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 또는 날마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고혈압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40년에 걸친 여러 심신연구는 그러한 관점을 증명하려고 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기법으로 고혈압을 완화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다. 이런 연구는 모두 실패했다. 난 이렇게 진부한 옛 관점의 족쇄를 벗어던져야만 고혈압을 더 잘 이해해서 치료할 수 있다고 믿는다. 확실치는 않아도 심신이 연계된 것으로 여겨지는 다른 장애도 마찬가지다. 나는 옛 패러다임이 틀렸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가 억압하는 감정과 고혈압을 연계시킴으로써 고혈압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려면 무의식의 역할을 이해해야 한다. 또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줄도 모르는 감정이 신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이해해야 한다. 그러한 이해를 통해 고혈압을 비롯한 많은 장애의 심신상관성이라는 수수께끼를 풀 수 있고 그럼으로써 더 나은 치료법을 찾을 수 있다. 옛 패러다임 자주 긴장을 하거나 화를 내는 경향이 있는 사람 또는 날마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혈압이 반복적으로 상승함으로써 결국 고혈압으로 발전한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기법으로 고혈압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불안해하거나 화를 내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고혈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마리는 걱정이 많다. 그녀가 나를 찾아온 것은 고혈압이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매사에 걱정이 많아서 고혈압을 자초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과연 내 클리닉에서 재본 그녀의 혈압은 꽤 높았다. 마리는 옛 패러다임에 집착하는 심리학자들이 전형적인 고혈압 성격이라고 생각할 만한 환자다. 그들이라면 고혈압 치료법으로 그녀에게 이완기법을 가르치려고 할 것이다. 이완기법을 익히고 걱정을 줄일 수만 있다면 그녀의 고혈압이 완화되어 약물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말할 것이다. 나는 마리 같은 환자를 많이 만난다. 나는 그녀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 내가 그녀에게 처음 건네는 말은 걱정을 하는 것이 고혈압의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두 번째로 건네는 말은 그녀가 실은 고혈압이 아닐 가능성도 있으며 고혈압이라고 해도 그것은 걱정 때문이 아니라 유전적인 체질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고혈압의 심신상관성을 믿는 사람들 대다수는 그와 관련해서 의식적으로 경험한 감정적 고통에 초점을 맞춘다. 난 그렇게 단순한 개념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 생각은 여러 연구와 임상 경험이 내게 일깨워준 것을 토대로 한 것이다. 옛 패러다임은 아주 단순해서 마리의 고혈압을 다음과 같이 풀이할 것이다. 스트레스와 감정적 고통은 혈압을 높인다. 스트레스 상황에 거듭 직면하면 혈압이 거듭 상승해서 궁극적으로 동맥이 손상되고 두꺼워지고 경직됨으로써 지속적인 혈압 상승, 곧 고혈압으로 이어진다. 감정적 고통은 외적 사건과 관계된 것일 수도 있고 중요 스트레스 인자가 없이 마음속에서 형성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잘 다루는 방법을 터득할 경우 고혈압에 안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오래 지속된 긴장이나 불안, 분노 따위가 거듭 혈압 상승을 일으킨다면 이완기법과 분노관리는 스트레스에 따른 억압 반응을 낮추어 고혈압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원인과 예방 또는 치료의 선순환 고리를 완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는 솔깃하게 들리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직관적으로는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수십 년 전에 걸친 연구가 증명해준다. 여러 연구 논문에 게재된 이 옛 패러다임의 요점은 우리가 화를 내거나 불안해할 때 혈압이 높아지며 때로는 그 정도가 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반응은 일시적이다. 지속적이지 않다. 우리가 배우자에게 화를 낼 경우 잘못이 누구에게 있든 그리고 우리가 고혈압이든 아니든 혈압은 상승했다가 떨어질 것이다. 그런 일은 거듭해서 일어날 텐데 고혈압이 생기는 것과 그런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것은 정상적인 생리적 반응일 뿐이다. 우리의 배우자는 고혈압의 원인이 아니다. 안타를 치고 일루로 달리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무거운 짐을 날을 경우에도 혈압이 잠시 상승하리라는 것 또한 명백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혈압이 생길 위험이 증가하지는 않는다. 혈압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정상이며 그런다고 해서 무슨 손상이나 병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장담컨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보다 종일 우두커니 의자에 앉아 있을 때 혈압이 더 낮을 것이다. 또한 장담컨대 혈압이 낮은 상태로 줄곧 의자에 앉아서 지낸다고 해서 고혈압이 예방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개념의 진실이 담겼을 경우 연구는 궁극적으로 그 진실을 토대로 해서 전개된다. 도중에 갈팡질팡 하더라도 말이다. 그러나 옛 패러다임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심리연구는 수렁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십 년에 걸쳐 수십억 달러를 들인 연구는 결국 곤혹스러운 수렁에 빠졌다. 연구 결과는 모순되어 패러다임의 진위를 확인하는 데 실패했다. 즉 고혈압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도 연구자들은 아직도 그런 연구를 더 추진하며 계속 헛되이 연구비를 쓰고 있다. 우리가 명백히 느끼는 감정은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심장 박동수나 혈압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고 긴장 두통이나 설사 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스트레스의 반응에서 혈압이 치솟는 것 역시 감정을 의식한 데 따른 일시적인 신체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지속적인 고혈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난 임상적으로 날마다 그런 현상을 경험한다. 날마다 환자들은 업무 스트레스나 교통체증 때문에 혈압이 상승한다고 내게 말한다. 그러나 교통체증 때문에 환자의 혈압이 넥클릭에서까지 상승한 상태로 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 환자가 운전석에 앉아 화를 낼 때 혈압이 상승할 수 있지만 내 클리닉에서 검사를 할 무렵에는 이미 그 효과가 사라진 상태가 된다. 날마다의 스트레스가 일시적으로 혈압을 높이는 것은 사실이고 그때 우리가 비참해질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혈압이 되진 않는다. 여러 연구가 보여주는 것. 스트레스와 고혈압 사이의 관계를 고찰한 여러 연구의 결과를 간단히 요약해서 보여드리겠다. 가장 적절한 다음 몇 가지 질문에 초점을 맞춰보자. 1. 자주 화를 내거나 불안해하는 사람이 고혈압에 걸리기 쉬운가 2. 대다수 사람들이 하루 중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는데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고혈압이 되는가 3. 스트레스 관리 기법으로 고혈압을 완화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가 솔직히 말하면 이런 질문에 대해 나는 어떤 대답을 해도 옳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심신성 고혈압 연구의 문제점 일부가 바로 여기에 있다. 소견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 그것이다. 따라서 나는 개인적인 여러 연구보다는 논평에 주로 초점을 맞춰 살펴보겠다. 핵심이 되는 다음 질문은 옛 패러다임을 포함하고 있다. 자주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긴장하는 것이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가 업무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일으키는가 스트레스 관리 기법으로 고혈압을 완화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가 경계 고혈압 곧 가벼운 고혈압을 지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수백 가지 연구가 바로 이러한 질문을 검토했다. 분노와 불안과 같은 감정과 고혈압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다면 지금쯤은 뚜렷한 증거가 드러났을 것이다. 그런데 연구에 따라 그 결과가 천차만별이다. 반대되는 어떤 관점이라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불안이나 분노와 고혈압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 해도 그 관계는 매우 약하다는 메타 분석들이 나와 있다. 가장 심한 고혈압을 지닌 사람들의 경우도 분노와 불안 지수는 정상 혈압을 지닌 사람의 경우보다 더 높지 않았다. 분노와 고혈압에 대한 연구는 주로 두 가지 형태의 분노 곧 외적 분노와 내적 분노의 초점을 맞추어왔다. 외적 분노는 우리가 느끼고 표출한 분노인데 외적 분노 지수가 높은 사람은 결핏하면 화를 내는 유형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화가 나면 누구나 그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다. 그런 유형의 사람은 고혈압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없다는 것을 여러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다른 유형의 분노인 내적 분노는 이야기가 다를 수 있다. 여러 연구 결과는 일관성이 없지만 분노를 속으로 사귀는 사람이 표출하는 사람보다 고혈압으로 발전할 경향이 살짝 더 높다는 점만은 공통으로 지적한다. 하지만 그 경우 역시 상관관계는 그리 강하지 않다. 내적 분노라는 말에는 다소 모호한 데가 있다. 내적 분노는 분노를 느끼기는 하지만 마음에 담고서 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 것에도 여러 가지 양상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분노하면서도 화를 낼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물러나서 그냥 잊어버린다. 이것은 분노를 다루는 아주 건전한 방법으로 보인다. 어떤 사람은 속이 부글부글 끌어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연구 심리학자들의 관심을 끄는 내적 분노의 개념에 가장 가까울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분노를 느끼지 않는다. 느끼는 분노를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분노를 느끼지 않는 것이다. 느끼는 분노를 마음에 담아두는 것과 아예 분노를 느끼지 않는 것은 분노를 다루는 매우 다른 방법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대개 연구 논물들은 안타깝게도 이런 분노들 중에서 어떤 분노를 평가한 것인지가 분명치 않다. 감정적인 문제가 고혈압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면 긴장이 고혈압을 일으킨다는 사회적 통념은 또 어떻게 발생한 것일까. 한 가지 이유는 불안과 분노와 같은 감정이 잠깐이라도 고혈압을 높이는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이다. 진료에서 느끼는 불안 때문에 혈압이 보통 때는 정상인데도 혈압 측정 시 혈압이 올라간다는 사실도 그런 사회적 통념을 부채질한다. 내 임상 경험은 여러 연구에서 제시한 것과 일치한다. 나는 자주 화를 내거나 긴장하는 경향이 있는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알고 보면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고혈압 경향이 높지는 않다. 그들은 어쩌면 백의 고혈압의 경향이 높을지도 모른다. 곧 편안할 때는 정상리다가도 흰 가운을 입은 의사만 보면 긴장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경향이 높을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만나는 환자들 가운데 혈압 걱정 때문에 내가 혈압을 재기만 하면 혈압이 높아지는 사람이 많다. 그들은 걱정 때문에 고혈압에 걸린 것처럼 보이는데 실은 고혈압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비슷하게 집에서 특히 화가 났을 때 혈압을 측정해보는 환자들이 많은데 그럴 경우 역시나 혈압이 높게 나온다. 그들은 분노나 걱정 때문에 고혈압이 도질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그것이 평소의 혈압이 아니라는 것은 생각지 않고 말이다. 내 환자 가운데 감정 문제가 장기적으로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이것은 딱딱한 연구 논문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실세계의 강력한 관찰 결과다. 난 2년 동안 경계 고혈압을 보인 56세의 수전을 관찰해왔다. 규칙적으로 계속 관리 방문을 해온 그녀는 내게 이런 사실을 알려준 적이 있다. 32세의 아들이 악성 흑색종 진단을 받았는데 곧 죽을 것 같다는 것이었다. 그 후 한 해 동안 그런 엄청난 스트레스 아래서 그녀의 혈압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관찰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건 스트레스성 고혈압 연구에 적용된 가벼운 스트레스에 비할 바 없이 심한 스트레스였다. 그녀의 아들은 1년 후 사망했다. 한 해 동안 수전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또한 분노했고 무서워했고 마냥 괴로워했다. 그녀는 내 진료실에서 슬피 우는 날이 많았다. 하지만 그녀의 혈압은 그의 내내 조금도 올라가지 않았다. 스트레스와 고혈압의 관계를 연구할 때 흔히 가벼운 스트레스 인자, 암산, 밑그림을 놓고 베껴 그리기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기에 따른 혈압의 순간적인 반응을 관찰한다. 나는 암산 스트레스를 낮잡아 볼 생각은 없지만 수전의 스트레스 강도와 지속기간에 비하면 그런 것은 스트레스라고 하기가 무색하다. 수전의 스트레스는 실험 상황에서 부과할 수 없는 수준의 스트레스다. 수전의 사례는 가벼운 실험실 스트레스에 반응한 일시적인 혈압 상승 실생활에서 날마다 받는 스트레스의 반응에서 거듭해서 일어나는 혈압 상승이 고혈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전과 같은 환자들은 아무리 심한 감정적 문제라도 지속적인 혈압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었다. 이 말은 대사수 사람들의 믿음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발언이지만 고혈압의 심신상관성을 밝히기 위해 전과 다른 패러다임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기초 발언이기도 하다. 업무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일으키는가 인간은 그 무엇보다도 일을 하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다.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일으킨다면 스트레스 1순위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업무 스트레스일 것이다. 업무 스트레스가 우회적으로 혈압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니까 업무 때문에 혈압 상승의 원인으로 알려진 과음을 하거나 과식을 해서 비만해지거나 잠을 못 이룬다면 말이다. 그런데 업무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도 고혈압을 일으킬까? 내 경험과 여러 연구 결과는 이건 역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는 상당한 업무 스트레스, 예컨대 장시간 노동, 요구가 지나친 사장 등의 문제에 시달리는 많은 환자를 접해왔다. 그런데 내 경험으로 볼 때 그 때문에 장기적으로 혈압에 영향을 받은 환자는 찾아보기 어렵다. 게다가 업무 스트레스가 지속적인 혈압 상승과 고혈압을 유발한다고 확신하는 연구자들이 수행한 다수의 연구 그리고 그런 견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아야만 연구비를 탈 수 있는 연구조차도 그런 믿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 나는 문헌을 검색해서 이 질문을 다룬 48편의 연구 논문을 찾아냈다. 고혈압에 관한 다른 심리학 연구 논문과 마찬가지로 결과는 전혀 일관성이 없었다. 전체적으로 이들 논문은 업무 스트레스 자체가 고혈압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이 주제를 탐구하기 위해 수행된 최고의 연구는 2003년 포벨 등이 보고한 것이다. 그는 24시간 혈압계를 이용하여 연구 대상자 209명의 혈압을 평가하고 5년 뒤 다시 평가했다. 연구 결과 업무 스트레스와 혈압 사이에는 어떤 관계도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업무 스트레스와 고혈압의 상관관계를 발견하기 위해 애를 쓴 연구자들 그리고 그 관계를 발견해야만 미래의 연구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연구자들은 긍정적인 보고서를 낼 수 있는 뭔가를 거의 항상 발견하고야 만다. 그런데 그 연구의 실상을 돌아보면 증거가 허약하고 일관성이 없다. 포벨의 연구 결과 발견한 사실은 결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더 이상 무익한 연구는 이제 그만두기만을 나는 바란다. 스트레스 관리 기법으로 고혈압을 완화 예방할 수 있는가. 이완 기법이 혈압을 낮춘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 연구가 많다. 이건 역시 그 결과가 중구난방이다. 따라서 이완 기법은 고혈압을 치료하는 데 미미한 도움만 될 뿐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논평이다. 아이젠베르크의 논평에 따르면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 논문들은 비교 대상이 될 만한 대조군을 제시하지 못했다. 벤슨이 대중화시켰듯이 이완 반응이 일어나는 순간에 혈압이 떨어진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 기법이 지속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효과가 가능한 한 가지 예외가 있었는데 잘 통제된 실험 상황에서 초월 명상이 혈압의 수치를 낮추었다. 그러나 같은 연구자들이 행한 좀 더 최근의 연구에서는 혈압에 대한 그 효과가 훨씬 더 미미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걱정과 혈압 상승, 옛 패러다임의 탈피 새 패러다임으로 옮겨가기 전에 먼저 옛 패러다임이 추구한 잘못된 개념을 되짚어보고 싶다. 혈압 걱정을 한다고 해서 고혈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거듭 강조할 가치가 있다. 많은 경우 평소에는 정상이더라도 혈압을 측정하는 동안 걱정을 하면 혈압이 올라가게 된다. 그 결과 높은 혈압 수치 때문에 치료를 하게 되는데 많은 경우 그런 치료는 필요치 않다. 내 경험에 따르면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백액 고혈압을 지닌 경우가 많다. 본태 고혈압이 아니다. 사용하기 쉬운 가정용 디지털 혈압계나 24시간 혈압계로 병원 밖에서 혈압을 측정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것도 그 때문이다. 환자들에게 뇌졸중의 공포를 주입하는 의사들이 많다. 환자가 공포를 느끼게 되면 혈압 측정 시 평소와 달리 혈압이 오르게 된다. 이럴 때 안심을 시켜주는 사소한 한마디 말이라도 큰 도움이 된다. 나는 고혈압을 걱정하는 환자에게 실은 고혈압이 아닐 수 있다고 말해준다. 환자는 놀라고 안도함으로써 혈압 수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즉각적으로 때로는 몇 주일 후에 그러기도 한다. 내가 고혈압 치료에 나서지 않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환자가 사실상 고혈압이 아니기 때문이다. 등통증 환자에게 등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말하는 것 역시 그와 같다.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 즉각적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주 가벼운 고혈압을 지닌 사람이 심각한 고혈압을 지닌 사람보다 더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사실을 곧잘 발견한다. 고혈압을 걱정하는 것이 적절하고 도움이 될 경우도 있지만 가벼운 고혈압을 너무 심하게 걱정하는 것은 좋지 않다. 뇌졸중 위험이 낮고 실제로 뇌졸중을 일으킨다고 해도 그것은 수년 또는 수십 년 후의 일일 뿐이며 치료를 하며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로 가벼운 고혈압에 대한 지나친 걱정은 세상만사를 걱정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아니면 등통증의 경우에 흔히 그렇듯 다른 쟁점에 대한 관심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해 고혈압을 걱정하는 것일 수도 있다. 혈압 상승을 걱정하는 사람은 정신요법을 고려해야 할까? 고혈압을 치료하는 것이 목표라면 그럴 필요 없다. 걱정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다른 쟁점에 대한 관심을 딴 데로 돌리고 있는 것이라면 정신요법이나 이완기법 또는 스트레스 감소나 분노관리 기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기법은 고혈압이 아니라 긴장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된다. 새로운 패러다임. 우리가 느끼는 부정적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억압하고 있으면서 그런 줄도 모르고 있는 감정이 고혈압으로 이어진다. 괴롭고 위협적인 감정을 자기도 모르게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과정은 교감신경계를 계속 자극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혈압이 계속 상승하게 된다. 인식의 변화가 있거나 교감신경계가 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는 고혈압약을 복용하거나 아니면 발작성 고혈압의 경우 억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약을 복용하면 이런 유형의 고혈압을 치료하는 데 최선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사실상 옛 패러다임과 정반대다. 새 패러다임은 괴로운 감정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사실보다 억압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은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순간적으로 혈압을 높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혈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작 고혈압으로 발전할 거라는 지표가 되는 것은 괴로운 감정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핵심 원리는 고혈압을 일으키는 것이 날마다의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것이다. 실은 억압되어 온 감정이 그 원인인 것이다. 의식에 감지되지 않고 표출되지도 않은 채 평생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감정, 교감신경계를 일시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극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속적인 혈압 상승으로 이어지는 억압된 감정이 바로 그 원인이다. 우리가 괴로운 감정을 느낀다는 사실을 고혈압의 전조로 보는 옛 패러다임으로는 고혈압의 심신상관성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 대신 고혈압 표면 아래 감추어진 것을 바라보므로써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다. 억압된 감정은 의식적으로 경험하는 감정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다. 억압된 감정이 고혈압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일리가 있는 이유는 그처럼 더 강력하기 때문만이 아니다. 의식된 감정과 달리 억압된 감정은 우리를 결코 떨쳐버릴 수가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환자부터 의사, 연구, 심리학자에 이르기까지 다들 고통스럽게 느낀 감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고혈압의 원인이라고 보고한다. 우리 내면의 억압된 감정이 훨씬 더 강력하고 고통스러운데 그처럼 억압된 감정의 역할은 알지도 못한 채 말이다. 반대되는 증거가 너무나 많은 옛 패러다임은 일찌감치 폐기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연구 심리학자들을 비롯한 대다수 사람들이 그러지 않은 이유는 감정적인 문제가 고혈압을 일으킨다는 믿음이 너무나 널리 뿌리를 내리고 있는 데다 무의식의 역할에 대해 너무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2, 3년 전에 만난 한 환자의 사례는 새 패러다임의 원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44세의 짐은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체격에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아온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최근 결혼을 했다. 만사용통이었던 짐은 전이암이라는 비극적인 진단을 받았다. 그가 나를 찾아오게 된 것은 최근의 몸무게가 14kg이나 빠져서 혈압이 낮아졌음직한데 오히려 꽤 심한 고혈압에 걸렸기 때문이다. 다른 명백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암에 걸린 데다 예우도 좋지 않은 것과 관련한 심한 마음의 고통 때문에 혈압이 높아졌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일 것이다. 그런데 기분이 언짢느냐는 내 질문에 대해 그가 한 대답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는 진지하고 전혀 냉소적이지 않은 어투로 대답했다. 아니요 언짢지 않습니다. 언짢을 까닭이 없잖아요. 그가 언짢지 않다는 것은 진담이었다. 이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의식을 해서는 참을 수가 없을 정도인 감정을 부정하는 고전적인 사례다. 짐이 몹시 걱정을 하기라도 했다면 옛 패러다임에 집착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런 걱정 때문에 고혈압에 걸렸다고 선뜻 말할 것이다. 그러나 짐의 경우에는 옛 패러다임과 어긋난다. 감정인식의 결여와 억압에 초점을 맞춘 새 패러다임이라면 딱 들어맞는다. 사실 의학적이거나 심리학적인 다른 어떤 설명도 짐의 사례에 들어맞지 않는다. 짐의 사례는 앞서 논의한 수전의 사례와 극적으로 반대된다. 수전은 아들의 치명적인 암에 매우 마음 아파했지만 혈압은 전혀 올라가지 않았다. 짐은 태연했지만 혈압이 올라갔고 높은 상태를 유지했다. 내가 거듭 경험하는 일이지만 두 사례 모두 만텅 스트레스에 대한 감정 반응과 자율 반응 사이의 중요한 상호관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스트레스가 심한 생활환경에서 몹시 괴로운 감정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은 감정을 억압한 채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보다 고혈압에 걸릴 가능성이 훨씬 낫다. 과거나 현재의 엄청난 스트레스나 외상과 관련된 감정을 억압하고 있는 사람은 흔히 현실에 잘 대처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감정적 문제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심각한 외상 후에도 억압을 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조만간 그 감정을 의식적으로 직면하지 않을 경우 결국에는 고혈압이나 제대로 이해되고 있지 않은 심신증후군과 같은 신체적이거나 심리적인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괴로운 감정을 느끼는 것이 고혈압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실은 억압된 감정과 관계가 있다는 새 패러다임을 뒷받침하는 아주 강력한 사례는 악성 본태성 고혈압으로 알려진 질환이다. 심한 형태의 본태 고혈압은 방치할 경우 40대의 환자라도 뇌졸중이나 신장 기능 상실 또는 1년 내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데 수많은 연구가 그 원인을 밝히는데 실패했다. 감정 문제가 고혈압을 일으킨다면 가벼운 경계 고혈압에 걸린 사람보다 심한 고혈압에 걸린 사람에게 그런 사실이 더 명백히 나타날 법한데 실은 오히려 그와 반대인 것으로 보인다. 악성 본태 고혈압을 지닌 사람은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든 우리가 만나고 싶어할 만한 가장 바람직한 사람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그렇다. 그들은 도무지 화를 내지 않고 근심 걱정도 없고 우울하지도 않은 경향이 있다. 연구심리학자들이 그런 현상을 고찰하는 연구를 정식으로 수행한 적이 없는데 그 까닭은 그들이 가벼운 고혈압을 지닌 사람만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악성 본태 고혈압은 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지닌 질병이다. 그들은 대개 빈민가의 스트레스와 외상에 노출된 환경에서 양육된 사람이다. 대다수가 화를 내거나 우울해 할 만한 명백한 이유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마치 세상의 정상을 정복한 사람인 양 행동한다. 그들이 괴로운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을 관찰한 의사나 심리학자들은 악성 본태 고혈압에 심신상관성이 없다고 결론 짓는다. 그런데 역으로 분노나 우울증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동일한 사실로 말미암아 나는 심신상관성이 있다고 굳게 믿는다. 빈민가에서 아동학대나 외상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내게 인정할 때 그러면서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 것을 볼 때 나는 그들이 감정을 억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은 감정을 억압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평생 괴로움에 시달려왔을 것이다. 감정 억압 상태는 그들에게 진정한 축복이었지만 바로 그 때문에 고혈압이 된 것이다. 억압. 다행히도 우리는 의식적 방어기전과 무의식적 방어기전 모두를 사용해서 매우 고통스러운 감정을 다룰 수 있다. 억압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무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 셈인데 대다수 사람들은 무의식이 우리 혈압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억압한다는 것도 모른 채 감정을 억압한다. 이것은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진술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믿으려 하지 않는다. 억압은 감정적 고통을 배제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수반하지 않는다. 그냥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인데 이는 본질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아예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무의식적 방어기전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를 괴롭히는 감정으로부터 주위를 딴 데로 돌리는 의식적인 방어. 예컨대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의식적 무의식적 방어기전을 보여주는 사례로 초상을 치르는 과정을 들 수 있다. 상을 당해서 하루 종일 고통스러운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 이때 우리는 의식적 무의식적 방어기전을 모두 사용해서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지킨다. 때로 우리는 고통을 억압해서 아예 고통을 느끼지 않기도 한다. 심한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괜찮다고 느낌으로써 스스로 놀랄 수도 있다. 때로는 고통을 느끼면서 고통을 잊으려고 의식적인 노력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바쁘게 활동을 하면서 일에 온신경을 씀으로써 상실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도 있다. 물론 고통에 시달릴 때도 있다. 그 고통이 완화되기 시작해서 참을만하게 될 때까지 계속 고통을 느낌으로써 사실상 치유가 이루어지는 때도 있다. 의식적 무의식적 방어기전을 모두 사용해서 견딜 수 없는 감정을 다독임으로써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수준의 감정만 느끼면서 그것을 처리하고 궁극적으로 치유할 때 우리는 심리적으로 가장 건강하다고 할 수 있다. 심한 외상과 관련된 감정을 다룰 경우 억압은 우리에게 아주 값진 방어기전이다. 나는 심각한 학대와 외상으로부터 살아남은 많은 환자를 만났다. 평생 심리적 고통에 시달려온 사람이 많았다. 덜어는 감정을 억압함으로써 고통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었다. 그런 사람들은 감정을 억압하지 않은 사람 또는 억압이 깨진 사람보다 심리적으로 훨씬 더 나았던 것 같다. 억압은 결국 고혈압과 같은 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그나마 고혈압은 치료할 수 있으니 평생 괴로운 감정에 시달리는 것보다 차라리 고혈압에 걸리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외상과 관련한 감정을 다룰 경우 의식적 방어기전과 무의식적 방어기전은 따로 별개로 작용하지 않는다. 외상과 관련한 모든 감정을 억압한 사람이라 해도 며칠이든 몇 주든 일시적으로 심한 고통을 겪은 적이 있다. 많은 사람의 경우 심하게 고통스러운 감정을 의식적으로 처리한 후 고통이 잦아드는데 고통스럽지만 참을만한 감정의 찌꺼기가 남아 이따금 고개를 쳐든다. 그와 달리 외상 관련 감정이 완전히 억압되어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고통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고혈압으로 이어지는 억압. 우리는 누구나 감정을 억압한다. 외상은 아니라 해도 감정을 자극하는 너무나 많은 일들을 당하기 때문에 얼마간이라도 감정을 억압하지 않고는 삶을 이어나갈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 고혈압에 걸리지는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우리 모두 감정을 억압하지만 고혈압과 관련된 억압은 뭔가 다른 것일까? 내 경험으로 볼 때 그렇다. 내가 볼 때 고혈압과 관련된 억압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한 가지는 유난히 심한 학대나 외상 이력과 관련된 억압이다. 다른 한 가지는 학대나 외상은 없는데도 날마다의 스트레스를 처리하기 위한 주된 대처기전, 메커니즘으로 억압을 남용하는 경우다. 심한 학대나 외상과 관련한 억압. 난 어렸을 때부터 심한 학대나 외상과 관련한 감정을 억압한 환자를 많이 만났다. 그토록 오래전에 외상이 발생했다는 사실 때문에 환자와 의사는 그것이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마련이다. 그와 관련된 고통스러운 감정이 오래전에 사라졌을 경우 더욱 그렇다. 억압 없이 외상을 견뎌온 사람은 장기적으로 심리적 문제에 봉착할 위험이 높을 것이다. 결국에는 회복이 되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만 그 고통이 전정, 종식된 것은 아니다. 제대로 회복이 되지 않은 사람은 평생 큰 고통에 시달릴 수 있다. 이와 달리 외상을 겪은 후 고통스러운 감정을 완전히 억압한 사람은 그 외상이 아무리 심했다 하더라도 심리적인 고통을 겪지 않는다고 보고한다. 그들은 고통을 떨쳐버렸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사실이 그렇다. 그런 사람들은 외상과 관련한 의식적인 모든 감정을 제거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그 끝없는 고통을 선뜻 인정하는 사람과 전혀 다르다. 오래된 외상이 고혈압과 관계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준 에나라는 환자가 있다. 49세의 에나는 5종의 약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심한 고혈압 상태였다. 그녀가 나를 만난 지 5년이 되었을 때 그녀는 공격당하는 악몽을 지속적으로 꾸기 시작했다. 악몽이 시작된 후 6주 동안 그녀는 혈압이 크게 치솟아서 250에 140에 이르렀다. 내가 건넨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 그녀는 선선히 대답했다. 14세 때 가까운 친척에게 강간을 당했는데 그 사건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강강범의 다큰아들과 최근에 마주쳤다. 아버지와 너무나 닮은 그의 외모는 악몽을 촉발했다. 그녀는 감정을 털어놓은 후 악몽이 사라졌고 혈압은 하룻밤에 110에서 80으로 뚝 떨어졌다. 그 후 두 가지 악만으로도 그 혈압이 유지되었다. 나는 이 놀랄만한 사례를 심신의학저널 1995년 맹과델론에 발표했다. 과거의 외상과 고혈압 사이의 관계를 처음 주목하면서 나는 정말 심한 외상 경험을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는 그게 드물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다. 이는 특히 어린 시절의 심한 학대나 외상을 겪은 사람이 적어도 20%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들과도 일맥상통한다. 슬프게도 연구심리학자들은 어린 시절의 경험과 성인이 된 후 고혈압 사이에 중요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대부분 무시하고 일상의 분노나 불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외상의 심리적 영향과 치료법을 다룬 책이 많이 있다. 이 책들은 현재 앓고 있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다. 우울증,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알코올 중독, 약물 남용 등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외상 환자는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성공적으로 외상을 견뎌온 그런 사람들은 사실 심리학자를 만날 필요가 없다. 심리학자들이 그들을 다루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다. 혹시 그런 사람이 제어할 수 없이 심한 고혈압으로 의사를 찾게 되면 의사는 심신상관성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환자가 표면적으로 감정적 고통을 보이지 않으니 말이다. 해답은 환자들이 보고하는 감정이 아니라 이야기 속에 들어있다. 그런데 의사들은 환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일상의 스트레스 대처를 위한 억압. 나는 과거의 학대나 외상 경험이 없으면서도 감정을 억압하는 환자 또한 많이 만난다. 아주 태어나거나 항상 명랑한 사람, 대부분의 사람이 크게 화를 낼 일에도 화를 내는 법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들은 일상의 괴로운 감정을 의뢰, 억압한다. 내 경험으로 볼 때 그런 성격은 고혈압에 걸리기 쉽다. 우리는 직관에 어긋나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줄곧, 일관되게 그런 사실을 목격한다. 무슨 일이 생겨도 우울하지 않다는 사람은 이따금 우울한 사람보다 더 잘 고혈압에 걸리는 경향이 있다. 우울하거나 의기수침한 적이 있냐고 물을 때 감정을 억압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그런 적 없다고 대답한다. 그런 사람은 우울이나 불안, 분노 따위의 느낌을 간직하려고 하지 않는다. 실은 그걸 느끼지도 않는다. 그러한 사실은 많은 연구 결과가 뒷받침하고 있다. 심리학 연구 논문들의 대한 메타분석에서 웨르겐제는 감정 방어, 곧 감정을 인식하지 않으려는 경향과 고혈압과 가장 강력하게 연관된 심리적 수단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내가 1998년에 발표한 한 논문에서 나 또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중증의 고혈압과 관련되어 있을 때 특히 그렇다.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다루는 성격의 배경은 무엇일까? 잘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이미 어린 시절에 형성된 양상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감정을 억압하는 사람은 우울증을 느끼지 않아서 정신분석가를 찾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정신분석가들이 연구하지도 않는다. 일부 사례의 경우에는 억압 유형이 타고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앞서 논의한 짐의 경우가 그랬는데 많은 형제자매들 가운데 유독 짐만은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그는 늘 가족에게 청량제 같은 존재였다. 그것은 아마도 누군가 그러길 바라는 가족의 부축인과 그의 성격이 어우러진 결과였을 것이다. 타고난 것이 아닌 경우에 억압 유형은 감정이나 마음의 고통을 공유하거나 서로 털어놓지 않은 가족 속에서 성장한 결과일 수 있다. 괴로울 때 가족 누구한테도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그것이다. 기댈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필요에 따라 스스로의 감정을 마비시켜서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사나이가 마음 아픈 것쯤에 굴에서는 안 된다는 남성 우월적 사고방식을 지닌 집안 출신인 경우도 마음 아픈 것을 점점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대가족에 둘러싸여 살아도 그 중 한 사람만 그러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곧 매사에 태어난 사람이 고혈압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뜻일까? 아니다. 태어난 사람은 태연하게 일상의 스트레스를 처리할 수 있다. 그들은 사소한 일에는 아랑곳 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면 억압 방식을 쓸 필요가 없고 그것이야말로 사소한 일을 다루는 훌륭한 방법이다. 그러나 우리가 큰일에도 아랑곳 하지 않으면 그래서 큰일과 관련된 감정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깔리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런 식으로 대처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 감정을 억압하면 누구나 고혈압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 감정을 억압하면서도 혈압이 정상인 사람이 많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고혈압이 되는가? 두 가지 중요한 요인으로 유전적 소인과 과체중을 꼽을 수 있다. 그 요인 중 하나나 둘 다를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고혈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세 가지 위험 요인 유전, 과체중, 감정 억압은 고혈압을 유발하는 부가적 요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내가 심신연구저널에 발표한 바 있다. 그 이유는 우리 신체가 혈압을 정상 범위 내에서 유지하기 위해 설계된 많은 견제와 균형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교감신경계가 불안정해지면 다른 개가 작용해서 정상 혈압을 회복한다. 그러나 심리적 요인으로 교감신경계의 긴장도가 높은 데다 비정상적인 염조류 같은 유전적 요인으로 혈압이 올라가고 있다면 이 양자의 결합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혈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습관적으로 감정을 어업하는 사람이라도 고혈압에 걸리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삶의 경험을 꼽을 수 있다. 억압 유형의 사람이 유난히 심한 스트레스를 겪을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고혈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억압 유형이라 해도 운 좋게도 유난히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일 없이 순탄한 삶을 산다면 험난한 삶을 살 경우보다 고혈압이 될 가능성이 줄어든다. 감정 억압 때문에 고혈압에 걸린 사람을 구별할 수 있을까? 감정 억압이 고혈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안다 해도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이다. 고혈압을 지닌 사람 가운데 감정 요인이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는 소수라고 나는 믿는다. 곧 설명하겠지만 심리와 관련된 고혈압을 지닌 사람을 가려내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그들에게 다른 대체 치료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고혈압이 심리적 요인과 관련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과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내 임상 경험에 따르면 이용 가능한 단서가 있다. 고혈압에 걸릴 다른 이유가 많을 경우 나는 그 고혈압이 굳이 심리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따지지 않는다. 예컨대 과체중인데다 유전적 소인을 암시하는 강력한 가족력이 있고 엔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ACEI이나 인효제에 잘 반응하는 가벼운 고혈압을 지녔다면 이는 아주 평범한 고혈압으로 유전이나 생활습관과 관련된 고혈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환자의 개인력이 감정 억압을 암시하거나 고혈압 양상이 보통의 경우와 다른 경우라면 이는 심리적인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심리학과 관련된 고혈압의 단서 1. 개인력 가 특히 어린 시절에 심한 학대나 외상을 당한 경험 나 과거의 심한 외상이 후유증을 남기지 않았다는 확신 다 매사에 태어난 성격으로 결코 의기소침하지 않은 사람 2. 고혈압 유형 가 심한 고혈압 나 저항성 고혈압 다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시작된 고혈압 라 발작성 고혈압 개인력 특히 어린 시절에 심한 학대나 외상을 당한 경험 심한 외상을 당한 경험이 있을 경우에는 고혈압이 억압된 감정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런 외상을 추적하기 위해 난 언제나 어린 시절에 대한 질문을 한다.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적이 있는지 어려서 부모를 여의지는 않았는지를 비롯한 여러 정신적 외상 여부를 물어본다. 또한 전쟁을 경험하거나 배우자나 자녀를 갑자기 잃은 적이 있는지 등 성인이 되어 겪은 일도 물어본다. 외상의 유형은 많고 많다. 심한 외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항상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몇 가지 간단한 질문만으로 밑바닥까지 다 밝혀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심하거나 제어할 수 없는 고혈압을 지닌 사람의 경우 그런 과거 경험이 잘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럼으로써 과거의 심리적 상처가 고혈압으로 이어진다. 과거의 심한 외상이 후유증을 남기지 않았다는 확신 과거의 외상이 어떤 후유증을 남기지 않았다고 보고하는 환자가 있을 경우 나는 촉각을 곤두세운다. 그 사건과 관련된 감정이 은폐되어 고혈압을 일으켰다는 의심을 해보는 것이다. 유난히 심한 외상을 겪어도 심리적 결과를 명백히 드러내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도 고혈압의 가장 큰 동맹자인 억압을 강력히 암시한다. 매사에 태어난 성격으로 결코 의기소침하지 않은 사람 이런저런 일이나 분노에 대한 걱정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 또는 이따금 의기소침하거나 우울한 기분을 느낀다고 말하는 사람은 억압을 하는 사람이 아닐 것이다. 매사에 아주 태어나거나 언제나 기분이 좋다거나 무슨 일이 있어도 우울한 적이 없다는 사람은 감정을 억압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고혈압 유형 대다수 사람의 경우 고혈압은 꽤 전형적인 과정을 거친다. 먼저 고혈압 가족력이 있기 쉽다. 그리고 고혈압은 서서히 시작되어 경계 고혈압 수치를 보이거나 정상 사이를 오락가락하다가 이윽고 확실한 고혈압 수치를 보인다. 이때 혈압은 대개 160에서 112하다. 물론 크게 스트레스를 받은 순간에는 혈압이 그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대개 한 가지 약이나 한 가지 인효제 또는 인효제와 엔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두 가지만 써도 효과가 좋다. 환자의 고혈압이 그런 보통의 유형과 다를 경우 의사들은 고혈압의 특별한 원인 예컨대 신장병이나 신장 동맥 협착 또는 부신에서도 알도스테론이나 아드레날린 아니면 코티솔 따위의 호르몬 생산 과잉을 의심하게 된다. 그러나 보통의 유형이 아닌 고혈압을 지닌 경우 한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10% 이하이고 나머지 90% 이상은 의사의 중무태만으로 불만족스러운 진단을 내리게 된다. 증상이 아주 심하거나 치료가 되지 않는데도 그것을 본태 고혈압으로 진단하는 것이다. 그런 환자들의 경우 나는 시민적 요인과 관련된 의심을 한다. 학대나 외상을 보고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 바로 그런 환자 집단이다. 겉으로 매사에 태어난 사람이 많은 것도 이 집단이다. 아래에 묘사한 것과 같이 교감신경계 약으로 치료할 것을 고려하는 것도 이 집단이다. 비전형적인 고혈압의 여러 유형은 좋은 단서가 된다. 심한 고혈압 환자의 고혈압이 심해서 수치가 180에 110을 초과할 때 안이하게 본태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내리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난 심리와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는데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흔히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 경우다. 저항성 고혈압 대다수의 사람의 경우 한두 가지 약물만 쓰면 혈압은 정상이 된다. 이 경우 보통 이뇨제를 쓰거나 레닌, 엔지오텐, 신계통을 억제하는 약물 곧 엔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나 엔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ARB를 쓰거나 두 가지를 모두 쓴다. 이러한 약물로도 정상혈압을 회복하는 데 실패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특히 인효제 복용량이 너무 적다는 데 있다. 적절한 복용량으로도 효과가 없으면 나는 다른 이유를 찾기 시작한다. 많은 경우 바로 이때 심진상관성이 드러난다. 제어할 수 없는 고혈압을 억압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내 경험에 따르면 제어할 수 없는 고혈압을 지닌 많은 환자가 감정을 억압했다는 단서를 보여준다.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시작된 고혈압 지속적으로 정상혈압이다가 명백한 이유 없이 갑자기 혈압이 크게 올라가는 것은 흔한 유형이 아니다. 유전적 성향은 사람에게 갑작스레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갑자기 고혈압이 나타났다면 나는 심진상관성 쪽에 단서를 찾는다. 발작성 고혈압 내 경험에 따르면 발작성 고혈압은 거의 언제나 감정 억압과 관련이 있다. 이런 유형의 고혈압을 지닌 환자들은 청천병력처럼 느닷없이 고혈압 발작이 일어난 이야기를 들려준다. 200에서 100을 넘는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과 더불어 두통이나 숨참, 쇄압, 가벼운, 어지럼, 바란 따위의 신체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런 일은 몇 분에서 몇 시간까지 지속될 수 있고 그 후 한동안 탈진 상태가 된다. 그런 일은 날마다 아니면 며칠, 몇 주, 몇 달에 한 번 일어나기도 한다. 그 사이의 혈압은 정상이거나 정상에 가깝다. 발작은 끔찍하다. 그들은 마치 당장 죽는 줄 알았다고 내게 말한다. 그런 많은 환자들은 다음 발작을 두려워하며 지낸다. 정상적인 활동이나 이동을 두려워하기도 한다. 그런 장애를 지닌 사람들 가운데 이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사람도 많다. 이런 형태의 고혈압은 보통의 불안정 고혈압과 크게 다르다. 불안정 고혈압의 경우는 긴장을 하거나 화가 났을 때 혈압이 불안정해지며 혈압 변화가 그러한 문제와 상관이 있다는 것을 환자 본인이 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발작성 고혈압은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고 감정 문제와 관련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안정 고혈압과 다르다. 발작성 고혈압의 경우 의사는 항상 크롬취나 세포종이라는 부신종양을 의심한다. 이 종양에 의해 아드레날린이나 노루아드레날린 분비가 증가되면 고혈압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 발작성 고혈압이 교과서적인 크롬취나 세포종 증상과 딱 맞아떨어지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 종양이라고 밝혀지는 경우는 2% 미만이다. 희귀한 이 종양에 대한 논문은 수백 편이 있는데 종양과 무관한 98%의 경우에 대한 논문은 20편도 되지 않는다. 98%에 대해 설명하거나 치료법을 제시하려는 연구는 모두 실패해서 환자들은 헛데이 이 의사 저 의사를 찾아다닐 뿐이다. 발작성 고혈압을 지닌 거의 모든 사람이 유난히 심한 외상을 경험했으면서 후유증이 없다고 주장한다는 것, 곧 감정 억압 유형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발표한 적이 있다. 그러한 심리적 토대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저 학구적인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그런 이해를 통해 궁극적으로 성공적인 치료를 향한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었던 경우에는 인식의 변화만으로도 저절로 발작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성공적인 치료는 약물 처방을 필요로 한다. 장애를 일으킨 감정 억압의 뿌리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해서 우린 이제 대다수 장애를 통제할 수 있는 양리학적 방법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래에서 설명하게 될 것이다. 새 패러다인과 치료와의 밀접한 관계 앞서 논의했듯이 심리적 요인들이 고혈압의 원인이 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전자의 경우 고혈압을 유발하는 메커니즘은 보통의 본태 고혈압을 유발하는 메커니즘과 다르다. 따라서 고혈압의 원인과 관련한 치료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고혈압이 심리적 요인과 관련이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음식 조절, 운동, 체중 조절 그리고 많은 사람에 해당하는 소금 섭취량 제한 등은 분명 중요한 치료수단이다. 이를 통해 사람에 따라 약물 치료를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필요한 약물의 양을 줄일 수도 있다. 한편 옛 패러다임에서 제한하는 이완기법과 스트레스 관리기법은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불안과 분노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고혈압을 치료하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새 패러다임에 따른 치료의 원리 옛 패러다임과 달리 새 패러다임은 치료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새 패러다임에 따르면 환자에 따라 어떤 약물 또는 어떤 비약물 요법이 가장 적합한가를 알 수 있다. 너무나 중요한데도 거의 제기되지 않은 질문이 하나 있다. 심리적인 요인과 관련이 있는 고혈압은 관련이 없는 고혈압과 다르게 치료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사실상 연구 주제가 된 적이 없으며 연구자들의 관심을 끈 적도 없다. 그것은 아마도 의학 연구자들이 심리에 관심이 없고 연구 심리학자들은 고혈압 약에 관심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임상 경험과 연구 결과를 통해 나는 새 패러다임이 치료법을 찾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는데 이는 뒤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다. 신경성 고혈압의 비약물 치료, 정신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가? 심리적 요인들과 고혈압에 관한 논의는 널리 제기된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신요법이 고혈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고혈압에 대한 내 생각이 옳다면 그 답은 놀랍게도 항상은 아니지만 대개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심한 학대나 외상을 당한 후 그와 관련된 감정을 억압해온 고혈압 환자를 만나면 오래전의 사건에 고혈압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 옛날의 사건을 대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털어놓음으로써 문득 과거의 영향을 인식하고 생각을 달리하게 되어 치유효과를 보인다. 그처럼 생각이 바뀔 때 정신요법을 받지 않고도 덜어낸 고혈압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기도 한다. 그렇게 인식함으로써 떠오른 감정을 처리하는 데는 정신요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환자가 원치 않으면 나는 굳이 정신요법을 받으라고 강권하지 않는다. 감정 억압과 관련된 고혈압을 지닌 환자는 대개 감정의 문제를 하소연하지 않으며 정신요법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관심도 두지 않는다. 그들이 나를 찾아오는 것은 옛날의 외상을 탐구하고 싶기 때문이 아니라 고혈압을 다스리고 싶기 때문이다. 또한 누군가 어린 시절의 학대나 외상과 관련한 너무나 고통스러운 감정을 성공적으로 억압해서 이제까지 잘 살아왔다면 정신역동요법을 받으며 그 감정을 탐구하는 것은 결코 원치 않을 것이다. 그들로서는 그런 탐구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억압의 장벽에 둘러싸인 그런 강력한 감정을 탐구하는 것은 어쨌거나 시간과 돈의 낭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신요법이 억압을 깨뜨릴 가능성도 낮고 성공한다 해도 오히려 해롭기만 할 가능성도 있다. 나는 고혈압의 심신상관성을 알아야 한다고 부르짖지만 감정 억압 덕분에 잘 살아온 사람에게 정신요법을 받게 해서 억압을 해소하라고 강권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외상을 당한 사람들을 위한 정신요법에 관한 책들은 일반적으로 외상을 과거에 묻어두고 그 영향을 느끼지 않고 아무런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다. 과거의 외상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치료원리를 일반화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을 치료하는 데까지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다. 과거의 학대나 외상이 고혈압의 빌미가 되었다 해도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는 것이 나을 수 있다. 환자가 과거를 탐구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 뜻을 존중해주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다른 한편으로 감정 억압이 실패했을 경우 우리가 보기에 뚜렷한 이유 없이 내부에서 경보가 울렸을 경우 주의를 끄는 심리적 징후 때로는 신체적 징후가 겉으로 드러날 수 있다. 이런 유형의 환자는 끝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는 정신요법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그 효과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말이다. 그 대안으로 최면요법을 써볼 가치가 있을까? 아마 가치가 있겠지만 특히 심리적으로 고통받고 있지 않는 환자의 경우 억압된 것을 최면요법을 통해 의식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 안전함과에 대한 것 역시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한다. 따라서 나는 무비판적으로 그것을 권할 수는 없다. 다만 훗날 언젠가는 최면요법에 대해 충분히 알게 되어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전한 대안인지 알아낼 수 있기만 바랄 뿐이다. 요약해서 내 경험으로 볼 때 고혈압의 정신요법을 쓰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환자가 감정 문제를 잘 인식하면 할수록 기꺼이 정신요법을 받게 되므로 심리적인 문제가 고혈압의 원인이 될 가능성은 떨어진다. 반대로 외상을 당한 사람이 과거의 후유증을 부인하면 할수록 그것이 고혈압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오히려 그런 사람은 정신요법을 받을 가능성이 떨어진다. 심리와 관련된 고혈압의 약물치료 정신요법을 택하지 않는다 해도 약물요법을 쓸 때 심리와 관련된 고혈압약과 다른 본태 고혈압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단원에서 권하는 특정 치료법은 심리와 관련된 고혈압을 지닌 사람의 경우 그 고혈압의 메커니즘과 치료법은 심리요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고혈압을 지닌 사람의 경우와 다르다는 원리의 토대를 두고 있다. 내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토대로 해서 먼저 고혈압의 메커니즘을 간단히 논의한 후 원리에 입각한 치료법을 제시해보겠다. 본태 고혈압의 메커니즘과 약물요법 선택과의 관계 고혈압의 많은 메커니즘이 이미 탐구되어 왔으니 이번 장에서 그에 대한 철저한 논평은 건너뛰고자 한다. 대신 널리 조사되고 문서화된 세 가지 메커니즘을 묘사할 텐데 이것들은 널리 이용되고 있는 약물로 치료한다. 지나친 혈액량, 레닌, NGO10 신경계통, RAS의 지나친 활동, 교감신경계의 지나친 활동 이 세 가지가 바로 그 메커니즘이다. 혈액량, 과대한 혈액량에 의한 고혈압은 소금에 민감한 고혈압으로 알려져 있다.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섭취한 소금이 신장에 의해 효과적으로 배출되지 않음으로써 동맥의 나트륨과 체액의 잔류, 체액 배출에 실패를 불러일으키고 그 결과 동맥벽의 민무늬 근육세포들의 칼슘이온 농도가 증가해서 혈압이 상승하게 된다. 특히 소금에 민감한 사람에게는 소량의 소금도 그런 작용을 한다. 소금에 민감한 고혈압은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노인에게 잘 나타난다. 소금 섭취를 제한하면 혈액량 관련 고혈압을 지닌 일부 사람의 혈압을 정성화시킬 수 있지만 그 밖에 많은 사람에게는 약물요법이 필요하다. 혈액이나 체액 용량에 좌우되는 고혈압의 경우 인효제와 칼슘 통로 차단제가 가장 효과적이다. 이런 형태의 본태 고혈압의 경우에는 엔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엔지오텐신 수용제 차단제, 베타 차단제와 같은 약물은 효과가 떨어진다. 레닌 엔지오텐신 계통 레닌 엔지오텐신 계통은 복잡한 계통인데 이 계통의 호르몬 최종 생산물인 엔지오텐신2는 동맥을 수칙하고 나트륨을 함유한 호르몬인 알도스테론의 분비를 자극함으로써 혈압을 상승시킨다. 신장은 레닌이라는 호르몬을 생산하는데 이 호르몬은 이 계통의 중요한 활성제다. 레닌은 혈액량이 적을 때 분비가 촉진되며 혈액량이 많을 때는 분비가 억제된다. 혈액량 등으로 인한 고혈압을 지닌 대다수 사람의 혈중, 레닌 농도가 대체로 낮은 것도 그 때문이다. 혈액량이 고혈압 인자가 아닌 경우에는 레닌 농도가 높다. 에날, 라프릴, 바소텍, 리시노프릴, 프리니빌, 제스트릴과 등과 같은 엔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는 엔지오텐신2의 생산을 차단하고 발사르탄, 이베사탄, 칸덴사르탄 등과 같은 엔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는 엔지오텐신2가 결합되는 수용체를 차단하는데 이들 약물은 레닌, 엔지오텐신 계통에 의해 중계된 고혈압을 지닌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이다. 대부분의 일반 본태 고혈압은 과다한 혈액량 또는 레닌, 엔지오텐신 계통 영향과 관련이 있다. 인효제 또는 엔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나 엔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가 매우 효과적이며 가장 중요한 치료 약물인 것도 그 때문이다. 단독으로나 같이 복용할 때 대부분의 일반 본태 고혈압의 혈압을 제어할 수 있다. 교감신경계 교감신경계는 뇌를 우리의 심장 그리고 동맥계와 연결시킨다. 교감신경계는 두 경로가 있는데 부신경로와 교감신경 경로가 그것이다. 부신경로는 뇌에서 시작해서 척수를 지나 부신까지 이어져 있는 것으로 아드레날린 분비를 자극한다. 그래서 분비된 아드레날린은 심장과 동맥의 수용체를 자극하는데 가장 효과가 뛰어난 것은 심장에서 베타 수용체를 자극하는 것이다. 그래서 심장박동은 더 빨라지고 거칠어지면서 펌프질되는 혈액량 곧 심장박출량이 증가한다. 불안하거나 심장이 뛰는 것을 느낄 때 그것은 아드레날린이 흐르고 있다는 뜻이다. 아드레날린 또한 동맥을 팽창시키는데 동맥벽에 베타 수용체를 자극함으로써 그렇게 한다. 신경경로는 척수에 뻗어있는 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심장과 동맥벽에 퍼져 있다. 이 경로는 심장과 동맥벽의 알파 수용체를 자극해서 심장 신축성을 증가시키고 동맥을 좁힘으로써 혈압을 높인다. 교감신경계를 자극한다는 것은 대신 부신경로와 신경경로 둘 다를 어느 정도 활성화한다는 뜻이다. 스트레스와 감정이 혈압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중개하는 것이 바로 교감신경계다. 두려움이나 불안 같은 스트레스 인자들은 주로 부신경로를 자극한다. 그것은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심장박출량이 증가하면서 수축기압이 높아지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혈압이 예를 들어 120에 80으로 나타날 때 120이 수축기압으로 이는 심장박동의 힘에 의해 생긴 압력을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80은 확장기압으로 심장의 박동과 박동 사이에 동맥이 확장되었을 때 혈압을 나타낸다. 역도 운동과 같은 스트레스 인자는 주로 교감신경 경로를 자극해서 수축기압과 확장기압 둘 다를 증가시키는데 심장박동 수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감정자극, 분노 등의 자극은 부신경로와 신경경로 둘 다 자극하는 경향이 있다. 교감신경계를 자극하는 건 역시 나트륨 잔류를 증가시키고 레닌 엔지오텐신 계통을 자극한다. 그렇지만 교감신경계 자극은 무엇보다도 심장과 동맥에 영향을 미친다. 혈액량이나 레닌 엔지오텐신 계통보다 교감신경계 때문에 약이 된 고혈압은 신경성 고혈압이라 불린다. 한 기고문에서 나는 신경성 고혈압에 대해 요약하고 그 원인을 논평한 적이 있는데 감정과 무관한 다른 요인들 뿐만 아니라 감정요인도 그 원인에 포함된다. 생리 메커니즘, 억압이 어떻게 고혈압을 일으키는가? 그렇다면 감정 억압이 앞서의 메커니즘과 어떻게 어우러져서 고혈압을 유도하게 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답한 자료는 상대적으로 희소하다. 그 이유는 고혈압의 의학적 또는 심신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한다거나 심지어는 억압된 감정의 역할에 관점을 두는 연구자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일시적으로 혈압에 영향을 미치도록 중개하는 것이 교감신경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억압된 감정이 혈압에 영향을 미치도록 중개하는 것 또한 교감신경계일 것이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교감신경계를 자극해서 일시적으로 혈압을 올리듯이 우리가 만성적으로 억압하는 감정이 교감신경계를 자극해서 좀 더 오래 지속적으로 혈압의 변화를 일으킨다. 감정을 억압하는 사람의 경우 교감신경계에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무엇일까? 의식적인 인식의 표면 아래서 날아다니는 감정들일까? 아니면 억압의 과정일까? 그런 감정의 위협에 맞서서 우리를 무의식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고향된 경각심일까? 그것은 분명치 않다. 그러나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감정은 우리를 괴롭히는 의식된 감정보다 교감신경계에 더 오래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심리와 관련된 고혈압의 약물치료. 널리 사용되는 인효제와 엔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엔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는 혈액량과 레닌, 엔지오텐신 계통을 관역으로 삼는다. 교감신경계를 관역으로 삼는 것이 아니다. 알파수용체 차단제 및 베타수용체 차단제처럼 교감신경계를 관역으로 삼는 약물들은 교감신경계에 의해 중계되는 고혈압을 치료하는 데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우리는 논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사실 이 추론이 옳다. 베타차단제는 심장박동을 늘리는 아드레날린 효과를 차단하고 심장수축력을 줄임으로써 혈압을 낮춘다. 빠른 심장박동을 특징으로 하는 고혈압을 지닌 사람의 경우 특히 그렇다. 베타차단제의 예를 들면 아테노올, 메토프롤롤 등이 있다. 내가 선호하는 건 베탁소롤인데 이것은 작용이 더 원활하고 내가 보기에 부작용도 적다. 알파차단제는 동맥벽에서 교감신경의 수칙효과를 차단한다. 알파차단제의 예를 들면 독사조신과 테라조신 등이 있다. 클로니딩과 같은 약물은 뇌의 수용체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교감신경계에 긴장을 줄이지만 피로감과 같은 아주 뚜렷한 부작용을 일으킨다. 나는 가능한 그런 약물은 쓰지 않으려고 한다. 때로 베타차단제는 특히 심장박동이 빠른 사람의 경우 단독으로 그런 작용을 한다. 베타차단제는 또한 아드레날린에 주목할 만한 신체효과, 곧 심장의 두근거림과 떨림을 차단함으로써 불안감을 제거하기도 한다. 그러나 종종 베타차단제는 단독으로 작용하지 않아서 알파차단제와 병용할 때 효과가 더 좋다. 그처럼 베타차단제와 알파차단제를 병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나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입증한 바 있다. 어쩌면 그런 논문보다도 내가 임상경험으로 늘 목격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할 것이다. 감정 억압과 관련된 듯한 고혈압을 지닌 환자의 경우 인효제, 엔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또는 인효제, 엔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의 병용으로 제어할 수 없는 고혈압을 알파차단제와 베타차단제 병용으로 치료할 수 있었다. 메커니즘에 입각해서 인효제와 엔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엔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의 병용으로 제어할 수 없는 고혈압을 알파차단제와 베타차단제 병용으로 치료할 수 있었다. 메커니즘에 입각해서 인효제와 엔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엔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가 보통의 본태 고혈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심리와 관련된 고혈압, 곧 교감신경계에 의해 중계되는 고혈압에는 그만한 효과가 기대되지 않는다. 그것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직접 관찰한 사실로 최근에 한 논문에서 밝힌 바 있다. 나는 이 논문에서 어린 시절 학대나 외상을 당한 경험이 있으면 감정을 억압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런 경험이 없는 환자들의 경우 인효제나 엔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로 혈압을 정상화할 수 있는 비율이 75%에 이르는 것을 나는 알아냈다. 그런 경험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25%만이 효과가 있었다. 이런 수치는 놀라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그들의 고혈압의 경우 교감신경계가 더욱 중요한 구시를 한다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이 연구에서 어린 시절 학대를 당했다고 보고한 환자들은 엔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나 인효제보다 알파 차단제와 베타 차단제를 병용하는 것이 효과가 더 좋았다. 난 임상을 통해 매우 일관성 있게 그런 결과를 얻었다. 심리와 관련된 신경성 고혈압을 암시하는 고혈압 유형이나 과괴력을 지닌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효제와 엔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병용 효과가 떨어졌고 알파 차단제와 베타 차단제 병용 효과는 더 높았다. 불행히도 현실에서는 마땅히 후자를 병용해야 할 때도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요약하면 환자의 고혈압이 엄밀히 유전성이나 생활습관성이고 심리적 요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경우 난 일반적으로 인효제나 엔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또는 엔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를 병용 처방한다. 또는 칼슘 통로 차단제를 쓴다. 단독으로든 병용으로든 그런 약물들은 대부분의 고혈압을 제어할 수 있다. 그러나 고혈압이 심리와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런 약물은 효과가 떨어짐으로 교감신경계 효과를 차단하는 약물 곧 알파 차단제와 베타 차단제를 쓰는 것이 더 낫다. 존의 사례는 그러한 접근법이 옳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존은 35세로 에이즈 진단을 받은 직후 심한 고혈압 증세를 보였다. 엔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와 인효제 병용으로 혈압이 180에서 120 상태를 유지한 채 떨어지지 않았다. 내게 조언을 구한 그의 담당 의사는 에이즈 진단으로 인한 감정적 고통 때문에 고혈압이 생겼을 가능성을 고려해보았지만 그럴 가능성을 일축하고 말았다. 존이 그 문제에 대해 전혀 동요하지 않고 실제로 퇴원했기 때문이다. 옛 패러다임대로라면 그 고혈압이 에이즈 진단 때문에 발생한 감정의 동요 탓이라고 하기 쉬웠을 것이다. 그러나 존은 동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새 패러다임은 정확히 그 반대라는 것을 일깨워준다. 즉 그처럼 에이즈 진단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었던 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중계된 신경성 고혈압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런 신경성 고혈압은 인효제와 엔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로 잘 치료되지 않는다. 알파 차단제와 베타 차단제 병용으로 처방을 바꾸자 혈압이 곧바로 정상으로 돌아왔다. 불안정 고혈압 혈압은 요동을 하는 것이 정상이다. 어떤 혈압도 전적으로 안정된 경우는 없다. 혈압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변할 수 있다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어서 긴장을 하면 혈압이 올랐다가 얼마 후 안정된다. 그런 일시적인 혈압 상승을 치료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혈압의 정상적인 생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혈압의 요동이 너무 빈번하거나 너무 지나치다. 명백한 스트레스가 없는데도 빈번하게 혈압이 요동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 고혈압을 지닌 환자는 그 혈압 요동이 교감신경계에 의해 좌우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교감신경계가 매분 매초 혈압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식을 했든 억압을 했든 간에 감정이 지나친 요동을 야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에는 알파 차단제와 베타 차단제 병용을 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것이 인효제와 엔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엔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보다 효과가 좋다. 효과가 없는 듯한 약물은 용량을 늘리지 말라. 인효제와 엔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를 병용해서 효과가 없다면 한 가지나 두 가지 약물의 복용량을 늘리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이것은 중요한 사실인데 특히 인효제를 상대적으로 많이 복용하지 않으면 고혈압이 제어되지 않는다는 사람이 많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 고단위 투혈을 통상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요선이나 트라이, 글리, 세라이드의 증가 어떤 경우에는 혈당 증가와 같은 대사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혈액량, 관련, 고혈압 등을 지닌 사람이 저용량의 인효제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 많은 용량의 인효제를 처방하는 것이 옳다. 반대로 혈액량과 관련이 없는 고혈압을 지닌 사람의 경우에는 고용량 처방을 피해야 하는데 그것은 혈압 제어 효과가 적고 유해 효과의 위험만 높기 때문이다. 약물 치료를 할 때 감정 요인이 고혈압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다. 발작성 고혈압의 관리 억압된 감정의 역할에 대해 알므로써 발작성 고혈압에 대한 타당한 설명과 성공적인 치료 접근법을 최초로 제시할 수 있었다. 발작성 고혈압을 지닌 사람은 대체로 엔지오텐신 전환요소 억제제와 인효제에 반응하지 않으므로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약물과 비약물 요법을 포함해서 세 가지의 새로운 치료법을 제공한다. 한 가지 치료법은 억압된 감정의 인식을 포함한 치료법이다. 장애가 억압된 감정과 관련되어 있었다는 것을 환자가 이해하고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장애는 말 그대로 말끔히 사라질 수 있다. 질은 35세로 아주 부유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 그녀는 일을 할 필요가 없었고 남편은 그녀가 바라는 모든 것을 제공하며 행복해했다. 그녀는 완벽하게 행복하다고 자부했지만 거의 날마다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높아지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 조심스러운 논의를 거쳐 아주 고통스럽게도 그녀는 처음으로 아주 불행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녀는 마침내 자기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에 대한 깊은 수치심과 절망감에 맞닥뜨렸다. 할 일도 목적도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스스로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느끼며 통렬한 수치심을 느꼈다. 그처럼 고통스러운 깨달음이 오는 순간 그녀의 문제는 곧바로 사라졌다. 아무런 정신요법도 받지 않고 말이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불행을 극복해야 한다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제는 문제를 인식한 터라 그렇지 않았으면 결코 시도하지 않았을 삶의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할 수 있었다. 지뢰사례는 감정을 인식함으로써 발작성 고혈압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발작성 고혈압을 지닌 대다수 사람들은 그런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는다. 고통스러운 내면의 감정을 한사코 인식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런 장애에는 다른 효과적인 치료법이 있는데 그 또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토대로 한 것이다. 한 가지는 알파 차단제와 베타 차단제를 병용해서 원인이 된 교감신경계의 활성화 효과를 차단함으로써 심각한 혈압의 변화를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혈압의 변화가 다소 완화된다 해도 대다수 환자들에게 문제가 계속 재발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다른 대안은 항우울제를 쓰는 것이다. 이것은 대다수 환자들에게 큰 효과가 있다. 이 주인의 대다수 환자들은 발작을 겪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내가 1999년에 논문에 보고했듯이 이것은 이 장애의 정말 혁명적인 치료법이다. 이게 99년작이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항우울제, 대시프라민 같은 오래된 약물이나 졸로프트, 팍실, 렉사프로 같은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SSRI는 억압되거나 두려운 감정을 둘러싼 장벽을 강화한다. 발작성 고혈압을 지닌 사람이 우울증을 보이지 않더라도 그런 약물은 매우 효과가 좋다. 내가 보기에 그 이유는 발작성 고혈압이 공황장애와 공통점이 많기 때문인 듯하다. 공황장애 역시 그런 약물이 매우 효과적이다. 그런 고혈압 장애에 항우울제가 효과적이라는 것은 고혈압이 마음과 관계가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외하기 어려운 고혈압을 지닌 환자를 진단할 때는 마음을 고려해야 한다. 요약 고혈압의 심신상관성을 고찰할 때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어떤 중요한 구실을 하는지 당연히 헤아려 보아야 한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일시적으로 혈압에 영향을 주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감정이 고혈압으로 이어진다는 것 또는 감정의 문제를 해소하는 기법으로 고혈압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한 수십 종의 연구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그 대신 억압된 감정, 우리가 느끼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으며 그런 것을 지녔다고 생각도 못하는 감정을 고찰해보면 사뭇 다른 접근법을 찾아낼 수 있다. 고혈압에 있어서 심신상관성이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마침내 이해함으로써 새로운 치료법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매사에 가장 태연한 사람이 가장 고혈압에 걸리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반대가 아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보다 억압된 감정이 고혈압을 비롯한 만성병과 큰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새로운 치료의 문을 열어젖힐 수 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병증의 원인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까지 심신연구는 의식한 내용을 보고한 것에 한정되어 있어서 병증의 원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의식적 마음으로는 보고할 수 없는 무의식에 대해 우리는 너무나 소홀히 했다. 이제는 변화가 시작되기만을 바란다. 여러분 여기까지 고혈압에 관해서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만큼 자세히 전문성을 지닐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이러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고혈압을 나누고 고혈압을 진단하고 고혈압을 바라본다라는 이런 이해는 또 분명히 우리를 우리 몸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지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 직접 책을 통해서 자세히 잘 살펴보시면 좋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 심신상관의학에 관한 자세한 책으로서 여러분 한 번 정도는 꼭 필독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책춘함은 꿈을 꿉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듯 그렇게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실력과 지혜를 기를 수 있는 학교 그러기 위해서 천 하늘의 마음 공부, 지 땅의 돈 공부, 인 사랑 공부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학교 설립을 꿈꿔봅니다.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기에 이 책춘함 나비스쿨의 비전에 여러분을 초대드려 봅니다.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거대한 태풍을 일으키듯 여러분 책춘함을 통해 추천드리는 책 가능하면 소장하셔서 반복적으로 읽고 듣고 쓰고 토론하셔서 여러분의 잠재의식과 무의식 안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변화의 씨앗으로 심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설정, 댓글로 함께 해주시고 정말 주변에 도움이 될 만한 분들 세 분에게만 함께 선물로 공유해주세요. 그럼 그 세 분이 다음 세 분에게 또 다음 세 분에게 그렇게 함께 공유해 나갈 때 더 많은 애벌레들이 더 많은 나비로 날아올라 이 세상이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하는 책춘함 나비스쿨의 비전에 여러분을 초대드려 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갯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